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형 2, 30년 주고 아예 못 나오게 만든다고 했으며 여당 정치인만 잡아주면 보석재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가며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의 대답을 유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김봉현 씨는 이외에도 검찰의 수사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20년 4월 김봉현 씨가 검거된 뒤입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형 2, 30년 주고 아예 못 나오게 만든다고 했으며 여당 정치인만 잡아주면 보석재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해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김 씨는 주장합니다. 김봉현 씨의 사건과 정치인 로비 의혹은 대부분 나이역 검사팀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얘기를 주고받고 준비했을 거라는 게 김 씨의 추측. 하지만 이주영 변호사는 여당 정치인과 관련된 진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라임 수사팀과 한 팀이 되어 여당 정치인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5년 전 일이라서 거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았음에도 핸드폰, 카드 내역, 수첩 기재 내역, 차량 범칙금 등을 하나씩 짜맞춰가면서 기억을 생성시키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같은 얘기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가며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의 대답을 유도해 갔습니다. 주로 내물공여 관련 유력정치인에 관한 조사가 80% 이상으로 보입니다. 수사 방향이나 자기네들이 정한 방향에 맞게 진술할 때는 상당히 우후적인 예를 들어 가족과 연락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이랬는데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자기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하면 보석으로 풀어줄 거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보석으로 나가야만 자기가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변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중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10년, 자기는 빨리 나가가지고서 피해 변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형량에서 강경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활을 걸었던 거지. 2020년 5월부터 옥중 폭로를 하기 전까지 김봉현 씨가 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5달 동안 총 66회, 일주일에 평균 2.75회 소환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 번 부를 수 있어. 10번? 그 정도? 20번? 오케이. 30번? 양보호한테 60번? 왜? 왜 그렇게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5개월 동안 60 몇 번을 불러 조사했다면 물적 논리적 근거 갖고서 그렇게 조사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불러서 일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국정감사를 다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김봉현이 한 5개월에 걸쳐서 66회나 칠청에서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당수는 본인에 관련된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로비한 부분도 사실은 검사가 이걸 약점 잡아서 추궁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나와서 본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 씨는 야당 정치인 관련 로비도 말했지만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것도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지목한 인물은 윤갑근 전 고검장. 대검 반부패 부장을 지낸 이른바 특수통 검사였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도 출마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된 사건은 굉장히 액소도 크고 내용도 되게 무거운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진술이 많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면 좀 더 무겁고 더 중요한 범죄를 먼저 선택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말하는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죠. 윤갑근 전 고검장 관련 의혹이 절차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사 내용은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반부패 부장을 건너뛰고 직보했다는 겁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해서는 이 개통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검장이 바로 총장에게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범죄에 여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도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검 그리고 법무부 통틀어서 윤석열 총장만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보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른바 보고 패싱 논란은 지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보고라인 보세요. 송삼현도 솔직히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부패 부장은 패스하고 직보한 거 아니에요?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검사장이 저한테 직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총장은 직보 논란에 대해 첩보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보통 검사 생활하시면서 저 정도를 첩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올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게 통상의 관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 정치인의 수사는 처음 첩보 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에 계속 보고가 된 것이죠? 조금 뒤늦게는 됐지만 보고가 됐고요. 그때도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해당 사건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는 금물살을 탔습니다. 그로부터 두 주 뒤인 11월 4일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수사팀은 윤갑근 변호사의 사무실과 집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 금융그룹 회장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 금융그룹 회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은 대학 동문.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받고 라임 펀드가 다시 판매되도록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약 2억 원이 자문료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